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어린 나이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거나 어른이 되서 혹시라도 탈행에 관한 혹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혹은 친구처럼 얘기해주는 자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자기가 두 분께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위대는 중요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단체성에게는, 어른들에게는 그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체성에게는 그런 원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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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한국 Holder どちら 우리의 일정에서 다른 상황으로 저의 일정에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정에서 아주 좁은 길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정에서 무엇보다 더 쉽게 만들어올라. 제가 말할 때, 한국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한국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말할 때, 한국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아말드 자세울도아말리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다르거나 좋은 As 그 Expo의 지속에 질문에서 그리고 이것이 도움을 드리고고 하나님께요 뇌로는 제 공정 jakie 존재합니다 사람이 정식이 An80년이 있는 교수지 정말 기재로는 많은데 그들은 그 정도의 여자는 정말 마음을 여쭤고 세상에서 아예 의지에 기존 일상 에서 지금 조합으로는 이게 진짜 나의가 여러 시점에 commitment 정말 원리의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아이들 미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미리 많이 얘기해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할 때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성이 있고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권리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성적체성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겪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아주 많은 것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식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그리고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피해아되어 뭘까요. 그리고 우리 여자는 잘 conewhite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까봐야 하는 것도 최선을 선택하고자 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수right. 우리가 약속에서는, 그것을 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을 맞추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들에게는 말하는게 좋겠습니다. 영업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냥 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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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요. 사실 한국사회에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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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따라서 사실,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닦아야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너는 어떤 사람을 키울 수 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자기 성적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너는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저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거에요. 어떻게 실수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 한국 사회와 프랑스 사회는 확실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사회에서도 동성애나 성 정체성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불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아까 save is world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박상스한테 말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어봤거든요. 서로가 infants을 밝혀있어 보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나 더 못 배우는 게 뭐든요. 왜냐하면 범죄지에 대해 이야기 볼 때만 obsession하고 사랑을 키우는 것이고 사랑 반응은 서로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 생명을 의욕하는 걸 모두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당선을 가진 애들이 일은 그걸 땡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지는 않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Abraham에게 시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본성으로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우리가 성적 부체성이나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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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 want to say about that, I'm so glad to see you guys. I feel like I need a dream and thank you for coming to Korea and give a chance to be here. Thank you. I'm very happy to hear from you. I'm very happy to hear from you. I'm very happy to hear from you. In Korea and France, I'm very different. I'm a student, but I'm not a Korean teacher. I repeat the exam to go to Korea. When I was at the terminal, it was really hard to study. Do you have any episodes or stories that you could tell when you were a student? Souvenirs? Hi. Ok. Ok. She... She said that she... Ok, so he wanted to try to translate it. 네, 우리의 학생이 있는 것 같다. 우리 학교에서의 학생이 있는 것 같다. 그저 제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큰 질문이라서 그 이유는 안 해도 답답하네. 하지만 내가 학생이 있는지 말아야, 학교에서의 좋은 시간이었다. 내 여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자로만으로만 한글자로만 들을때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제가 잘 나누어 드릴게요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엄청 많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잘 지내던 친구들이랑 지금 또 연락하고 있고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수천 가지의 좋은 기억이 있어서 특별히 뭐 하나를 꼭 찝어가지고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잘 들을 수 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지내던 친구들이랑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불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불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유일한 것 같아요 모든 학생에 있어서 다가서 다가서 학생에 대한 수진을 했고 너가 앞두고 너가 다가서 너가 다가서 너가 다가서 너가 다가서 이거 실패 이 점은 이 점은 너가 다가서 너가 다가서 이 차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제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다양한의 그룹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모든 데가 되기 때문에 이 쪽이 좀 더 좋은데 한국에서 가장 큰 학교에 대해 생각해요. 이 차가 많이 고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가 너무 좋듯한 상황에 내게 될 때가 되어 있는지 내가 좋아할 때가 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This is Tara! And that's it. I would like to say it. 얼마나 더 이별이 그가 되요 이별이 많은 분들이 너가 공유하는 것만으로 가르쳐 주의가 그리고 이것은 잘 못하고 그리고 내 계획에 대해 어떤 분이 널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I know a lot of businessmen who doesn't have their back in France and who are today like billionaires, milliardaries I don't know a lot of millionaires but yes the US that's why... voilà voilà 뭐지? 뭐지? 엔STEIN에선 참고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 엔STEIN. 넌 엔STEIN? 너는 엔STEIN에선 알겠지? 엔STEIN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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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STEIN은요? 잠시가 있나요? What I wanted to say is just because you don't pass your test doesn't mean you can't be successful later on. It was taken as an example to Steve Jobs or Einstein. Yeah, they're all billionaires or they all succeed and they're all famous now but they didn't pass their test when they were younger so the grade doesn't really define who you are. YES!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은 저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이라는 청소년기는 실수를 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중학교, 고등학교도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시절이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인에 대한 판단을 많이 넣어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제가 지내던 청소년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서 더 질문하는 것 같아요. 모아주의 손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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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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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just an 안녕하세요 you are like one of the most respectful fans that we are in the world and we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일을 할 수 없죠. 말해. 정말 정말 멋진 팬들과 함께 한국 팬들과 함께 한국 팬들과 함께 한국 팬들과 함께 한국 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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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팬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첫 impression 정말